누구세요 아저씨? 자세히 봐 무슨 말이에요 지금? 너의 자아가 바로 나라고! 에?! 아니 왜 이렇게... 자아도 못생겼어? 못생긴 놈이 어따대고... 그러면 여자들은 너를 남자로 생각하지 않아? 그냥 편한 친구라고만 생각하지 그럼 어떡하지? 너무 말해... 야 춘길아! 넌 잘 될 거야 임마! 춘길아 밥 먹는다고? 밥 무슨 밥 먹을 거야? 야 잘 만나고 와? 아! 어떻게 웬일이지? 오! 야 이거 일을 결과되는 거 아니야? 야 우리 춘길이 정말 최고다! 이번엔 잘 될 수 있겠지? 연재야 네? 혹시 저기... 아 저기... 혹시... 네 На... 뭐 말 하... 말씀하세... 너... 나... sih 큰일대째는 한 생활 그래도 한 회담 신뢰가 집에ں werden 또 배가 없기 때문에